아 이 서버도 불안한데 나중에 한번 봐야겠네요 아 이 방도 살짝 불안한데 아 서버 극혐이네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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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어디 떨어진 거야 아니 화살 필요 없어 총 좀 내놔 쟤 딱 끌어야돼 권총으로 닦기 힘든데 모르겠다 달리자 잡으러 힘들긴 하지만 발소리 안 들리게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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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2층에 있죠 지금 봤죠 왼쪽 건물에 파밍하우러 나오면 닦읍시다 호잇 얘도 권총 밖에 없었네 여기 먹을게 없구나 오른쪽에 동쪽에 있는 마을가죠 동쪽으로 달려라 동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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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임캠 없냐고요 없습니다 없어도 보는데 지장이 없어요 왜냐 멀리 있는건 어차피 줌에서 때리고 가까이 있는거는 그냥 봐도 보이 정도 거리기 때문에 엠십육과 스카 사이에서 스카가 낫지 스카가 낫지 배율 스코프만 구하면 이정도면 파밍 뭐 거의 드림커터 구하기만 하면 되는데 엥 헉 소음기 와 개 안나온다는 소음기 진짜 스코프만 있으면 이 게임 이길 수 있겠다 자기장 오네요 아 4배월만 나와라 4배월만 진짜 4배월만 나와라 딴거 다 필요없으니까 4배월만 나와라 4배월만 나오면 내가 지금 게임 끝났어 이거 4배월만 나오면 1등 할 수 있어 바로 앞에 아 저 4배월만 그냥 쏠텐데 무빙 오지는데? 그냥 4배월만 어디까지 달리는거야? 물론 지금 달려야 되긴 해 아 제가 사베를 들고 있으면 작고 얻으면 되는데 너무 멀다 그냥 달립시다 약간 오른쪽에 이렇게 자기장 끼고 들어갈게요 강 안걸면 이리로 갑시다 어? 좋됐다 제발 하느님이에요 하느님이시여 레드존이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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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느님 사랑합니다 이 정도 파밍인데 제발 하느님 하느님 한 5초만 기다려 한 10초만 기다려줘요 제발 하느님 하느님 제발 하느님 고기 하느님 아 아 아 아 아 아니 폭격 피하게 된 건 감사한데 그 사별 하나만 딱 바닥에 좀 있게 만들어 주세요 아 지금 이걸로 잡을 수가 없어 애들을 그 나머지 파밍은 진짜 정말 지금 잘 됐는데 어 그 8배율 아 8배율은 필요 없고 4 2 중 나가 죽이 늘들 잖아요 다음 자기장 보호 갑시다 자기 자 보니깐 거리가 멀면 차 타고 가고 거리가 가까 db가 뛰어가도 되겠다 요쪽 자리 잡으러 가죠 일단 드링크 없어가지고 소음기 얻어서 기분 정말 좋은데 4배월 없으니까 못 맞추겠어 여기 집에서 멋지면 어디꼬 가죠? 저기 앞에 밑에 버기 뚜벅이 버기와 뚜벅이 차로 치웠어 잔인한 놈 친놈파밍하러 가자 보기 쳐놓고 파밍하러 안오나? 어디있지? 시체 저기 있네 보기 탄놈 어디있냐 일단은 자기장 오고 있고 빠르게 4배월 있으면 파밍하러 가면 될 것 같은데 앞집에 왠지 저기 있을 것 같은 불화가 난 기분은 뭐지? 24명이라서 아직 애들 안 듣거든요 차도 뒤집어져 있고 제발 아 얘도 안 들고있네 미친 아 딴거 다 필요 없고 아 딴거 다 필요 없고 아 딴거 다 필요 없고 여기 건물에서 타고 이렇게 어차피 저리로 가야되 에키 어차피 안쓸거에요? 소음기 있어가지고 부정기 소음기 낀 에키를 쓸 필요가 없어 에키 나중에 버리고 딴거 버릴 수 있으면 갈겁니다 오른쪽으로 띕시다 대용량 단장 나오면 그거끼면 40발이니까 그거끼면 40발이니까 조용량 단장 나오면 50발이기 매출한 부정기 너무 비 asteroid 조용량 조용량 외모 4배율 드디어 4배율 거기에 퀵드로워 풀스카 건물에 애들 분명 있을 테니까 뛰어가지 말고 앉아서 가죠 술시간 없어 술시간 없어 이건 뭘 걸치겠는데 응 안 걸쳐 앞에 차 어디야 어디야 오른쪽 저쪽 있었거든요 저쪽 있었거든요 연마 깔고 연마 깔고 연마 깔고 자리 약이 없네 약 바르고 싶은데 좀 이따 다립시다 바로 앞이라서 건물도 조금씩 조려온다 저쪽에 잘 써는 애가 있나보네 컨테이너 먹자 다운드 컨테이너 내 자리가 괜찮거든요 어차피 애들 일로 오게 돼 있어 뒤에 있는 애가 뒤져냐 살았냐고 관건인데 아까 낯선 놈 있죠 둘 다 같이 뒤져버렸나 4명 남았다 4명 남았다 저쪽 건더 나 쐈어 한방 어느 쪽에 쏜거야 저기 있네 여기서 쏘는 놈 있는데 어디야 저 있네 장전하고 있어 저기 달리는거 보이죠 쟤 혼자 남았네 1등 잠깐만요 잠깐 말했잖아요 소흥기 먹으면 1등이라고 소흥기하고 400월만 있으면 1등 할 수 있어 이렇게 아멘